안녕하세요. 전매가 오늘 또 무지에 왔답니다. 오자마자 또 한 점이 보이네요. 여기 보이죠? 여기도 또 조그마하게 한 점 보이네요. 여기도 또 한 점이 있네요. 그래도 오늘은 좀 굵직굵직한 건이 나오네요. 여기도 또 한 점이 있네요. 여기도 또 한 점이 있네요. 내꺼 멋있는거 찍어야지 희한한 도시 가야지 희한한 돌 아유 멋있는디 깨끗이야 아유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여기도 큰 대물이 하나 숨어있네요. 이렇게 숨어있죠? 이렇게 숨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? 이게 없는 것 같아요. 화장 와서 좀 도와줘. 나 모아둘게. 웃기게 생겼다. 아따 너머라 아름답네. 진짜 좋게 생겼다. 멋있네. 그쪽이가 진짜 멋있구만. 이리 와줘. 여기서 다시 붙여야 돼요. 리스트가 이런 점 음... 뜰 만하게 나왔네요 떡볶이가 보여드릴게요 이 국보가 와서 제가 못든께 심리에 물을 구입해 밑에 물을 넣은게 잘 섞으세요 양배추 너무 잘 섞은 게 면을 넣을 때 액체가 엄청 잘 섞여 면을 넣은 게 트위를 넣은 게 면을 넣은 게 여긴 호피가 없나봐 이거 한 점 있긴 있는데 여기 수박만 한가 안 한가 볼게 쬐깐한다 야 쬐깐해 수박만 안하고 조그마하게 이거는 호피가 없나봐 큰 독밭에는 그렇게 댕겨 뒀더만 집에 갈려고 그렇게 집받이가 한 점 있네요 자체를 또 옮겼더니 애기 대박이 하나 있네요 귀여운 애기 대박 여기 너무 무해가 한 점 있네요 여기 보이죠 물이 뜨거 끼가 갖고 들어와서 안이건 맹키네요 여기 너무 무해가 한 점 있네요 아따 이부 크다 아따 이부 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호피는 가끔 가다 나온지 다 두고 갈 거네요 좋은 호피는 없네요 꺼내내기때문에 호빵맥맥으로 생겨서 이쁘게 생겼네요 이거 하나만 점 풀만 하네요 이 허피도 색깔이 이쁘죠 색깔이 양쪽 다 이쁘게 좋게 나왔네요 이렇게 두고가 굽게 혹시 처음으로 오신 양반을 보면 이 허피보고 공부하세요